자 다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. 자 탐지원 본부를부터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 결혼전야 연출한 홍지영 감독입니다. 많이 응원하러 오셨죠. 즐겁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마 인사가 계속 늦어져서 영화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.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저희 영화 굉장히 유쾌한 영화입니다. 여러분들 2시간 동안 막 웃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김혜진입니다.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한 에너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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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거운 관람 되시고 좋은 거 많이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주선입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 안녕하세요. 팀필의 옥트리협입니다. 정말 재미있는 영화니까 네 영화 보시고 드라마 시대에 좋은 입성분 많이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이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주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함께 봐주시고요. 고마워, 누구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꽤 좋은 강의를 남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고준희입니다. 저희 재밌게 찍었고 그리고 행복하게 찍었으니까 여러분들도 행복한 마음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배우 은하람입니다. 저는 조영 교수님들 대표로 제가 인사를 드려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같이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한 시간 되시고요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당호 마세요 당호 마세요